4 왔어요 짜머가 아니고 매기가 쇼 춤이네 으 아가 갈마술 칠리 여러분들 커피 한잔 하시죠? 방금 밥 먹고 이제 해가 떨어지기 시작해요. 화면상으로는 밝은데 지금 껌껌해요. 갈맛으로 해요. 갈맛이니까 빠가살이 나오네. 갈맛이니까 num Ricky entersöhnt 아이 boys &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보세요. 보이나요? 철새가 난리 났어요. 철새가 난리 났습니다. 철새가 났어요. 철새가 났어요. 철새가 났어요. 철새가 났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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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들이 엄청 지나다녀요. 철새가 또 왔어요. 철새가 계속 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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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5 5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침에는 어제는 어제와 가지고 어제는 갈마수로 상위에서 했고 오늘은 갈마수로 중 6 지금의 이제 하고 있는데요 붕어와 지금 현재 빠가살이 매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영상은 계속 됩니다 탈툭한 낚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영상에서 뵈요 감사합니다 으 으 으